네, 편안한 밤. 아침 지금 8시 24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역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의 FOMC 금리 동결,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금리 동결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나 언제, 또 얼마나, 몇 번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또 그 영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주실 하이투자증권의 명실상부한 죄송합니다. 김명실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참 안 좋은 버릇인데. 아닙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게 당연히 명실상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지겹겠어. 뻔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또 아침에 이걸 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또 안 쓸 수가 없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명실 연구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이건 어떻게, 실시간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 그럼 이제 보실 때, 물론 그 내용들이야 당연히 이런저런 분석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말고도 이렇게 파월의 얼굴 표정, 옷자리 이런 것도 혹시 보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보나요? 뭐,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보죠. 파월 의장의 톤과 이전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멘트 위주로 보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인다, 아니면 오늘 표정이 조금 다른,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보기는 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뭐, 표정 괜찮습니까? 일단은 초반 인터뷰까지는 조금 경직적이었어요. 실제로 뭐, 조금 도비시한 멘트들도 확인되지도 않았고, 뭐, 발언들 자체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고, 뭐, 실제로 채권 시장 금리도 크게 움직이진 않다가, 중반부 지나면서 파월 의장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구체화시킨 거죠. 앞으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도 9월 달에 인하 확정적인 게 아닐까? 이러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급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톤이 인터뷰 내내 일정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열광할 만한 재료들은 없다가, 중반부부터 톤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채권 시장이 열광할 만한, 뭐가, 뭐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9월에 거의 확정적으로 인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사실상 9월 달 이날을 기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을 과연 이번 FMC에서 해줄지, 아니면 이번에도 미루다가 8월 달 잭슨홀도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지, 이게 조금 관심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멘트가 있었잖아요. 9월 달에 이날을 검토하겠다. 물론 전제 조건들을 몇 가지 달긴 했지만, 9월 달 자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채권 시장이 반길 만한 재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 동결이 만장일치긴 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 회의에서도 이나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위헌이 있었다라는 멘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의미 있는 이나에 대한 논의들을 FMC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9월 달은 조금 확정적일 거고, 9월 이나에 그치지 않고 11월 또는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강해진 FMC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9월 이나는 일단 전해부터 쭉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내놨다가, 지금 조금 더 그냥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던데. 네, 그쵸. 이나에 대해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매번 FMC 때마다 강조를 했었죠. 데이터가 움직이면 이나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는 유지했어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 근데 이번에서는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는 과열 정도는 아니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뭐 거기다가 고용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책임을 고려한다면, 물가가 더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빠지지 않더라도, 고용에서의 냉각 신호가 나오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있다라는, 이런 이전과는 다른 멘트들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고정도 톤이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7월 달에 9월에 대한 멘트가 직접적으로 파월 입에서 나올 걸로는 보진 않았어요. 누구나 9월 이낙은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파월 의장이 입에서 이번에 해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환호를 한 결과는 뭘로 나옵니까? 주식시장이야 주식이 올라가는 걸 테고, 그다음에 채권시장은 뭘로 나와요? 금리는 이제 빠지겠죠. 금리가 빠진다는 건 채권가격이 오른다는 거니까,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11pp 정도 빠지면서, 레벨 기준으로는 4.0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분기에서 지금 2분기의 10년물 채권금리 레인지가 대략 한 4.15에서, 그리고 4.50 상태에서의 레인지를 유지를 했어요. 2분기 중반까지는 레인지 상단을 유지를 하다가, 7월 들어서는 레인지 하단 쪽으로 수렴을 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오늘 4.03%까지 금리가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좀 한 거고, 근데 4.9 정도까지 내려간 게 최근 들어 제일 좀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채권금리는 좀 아랫방향을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근데 오늘 사실상 재료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다만, 지금 오늘 금리가 한 11pp 정도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 내에 많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레인지에 머물렀던 기간이 거의 1분기 이상이 됐었던 거고, 이게 하루 만에 이제 레인지를 뚫고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가 더 빠질 거냐? 그러면 재료를 더 찾겠죠, 채권시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9월 달에 50pp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관련된 불확실성, 국채시장의 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이제 연말에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대선과 관련돼서 채권시장에 조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될 것 같고, 일단 9월 FMC 전까지는 지표들은 일단은 금리를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직전에 밤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표들은 다 둔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둔화 갈 침체는 아니지만,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방향성, 경로 자체는 이제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죠. 과거에 저희가 2016년도에 트럼프 텐트럼 때문에 채권시장이 발작을, 소위 말해서 금리 급등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정책들이 대부분 금리를 위쪽 방향으로 올리게끔 하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뭐 이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해소된 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금리가 또 반영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유가죠. 오늘 유가가 또 반대로 4% 정도 올랐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산되면서, 작년 3분기처럼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고용이 꺼지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도 채권시장이 조금 염려하고 있는 점이라서, 금리는 빠지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금리가 빠른 속도로 빠질 거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랑, 저야 채권적으로 워낙 잘 모르니까, 기준금리랑 10년물이랑 한 150pp 상단으로 비교하면 그 정도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하면 더 낫다면, 이거는 경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들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해보면, 최근 그 역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이게 침체를 나타내는 직접적 지표에 대한 효용성도 물론 떨어졌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앞으로 조금 장기간 내릴 거라는 그런 심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금리의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내년 말 또는 이제 내후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런 역전 현상들은 아마 해소가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전된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맞아요. 보통은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역전된 게 발생하면, 그로부터 6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경기심체에 온다더라.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작년 연초, 그리고 올해 연초에 생각하면서 채권시장에서 베팅이 강하게 들어가다가,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번 사이클에서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이라는 게, 역전폭이라는 게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많이 벌어진 겁니까? 이번 사이클이 최대로 벌어진 사이클이고요. 기준금리가 5.5에서 지금 10년 물 금리가 거의 4%대 초반까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폭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자체로 문제될 건 없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역전폭이 너무나 커지면 이거 자체로 혹시 시장에 뭔가 왜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금 사정이 어떻게 돼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왜곡보다는 불안감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랑 올해 연초에 발생을 했고, 그 불안감은 경기 침체였는데, 사실상 경기는 굉장히 좋았었죠.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그런 막대한 유동성들이 뒷화침됐었고, 과거 대비해서 정책적 지원들이 조금 원활하게 발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자체는 이제 스탑이 됐어요. 가능성이 자체는. 그래서 역전의 상황을 이제 경기와 엮기에는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이 정상화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정상화 국면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나 얘기 나오면서 채권 사자, 지금은 채권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채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대체로 또 10년 이거 한번 사실 텐데. 긴 거, 네. 그렇죠. 그러면 10년물이 설령 기준금리가 내려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내려갈 만한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장기물금리, 단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준금리를 100pp 넘게 150pp 정도 하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일진 모르겠지만 내년도 지금 점도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를 생각했을 때 레벨이 3.125%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125까지 떨어지면 장기금리가 정상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금리는 3.125 아래로 더 이상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거죠. 경기침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파월 의장도 새벽에 언급을 했지만 경기의 경착률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표들도 그렇고. 빠지겠지만 이게 정상화지, 정상화 이하로 가겠다라는 그런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는 당연히 방향성 측면에서는 빠질 거예요. 다만 빠지는 룸 자체가 과거처럼 기준금리가 2%, 1% 또는 0%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장기물금리도 그렇게까지 빠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꼭 만기 보유 투자를 하진 않아요. 단기 트레이딩의 자금들도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3분기 조금 길게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보면 미국 국채시장에 유리한 재료는 분명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펀더멘탈. 두 번째로는 금리나 이제 시작할 거고 관련해서 그런 경기에 대한 징후들도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미국 국채시장을 괴롭혔던 재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겠지만 저는 미국 국채 발행에 급격한 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수요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오르는 이론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 미국 국채 수요가 재정적자 확대랑 재정직출 확대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발행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올해 2분기까지 이어왔었던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한 공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리는 재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틀 전이랑 오늘 새벽에 미국의 3분기랑 4분기 국채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어요. 기존의 3분기 시장 차입 계획이 한 8,0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한 1,000억 정도 하회를 하면서 예상 대비 국채 발행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됐고 두 번째로 이제 재무부가 시장 차입을 할 때는 단기 국채로 또는 단기 유동성으로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2표채죠.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또는 2년물 국채로 차입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2표채 차입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거의 이제 전분기랑 전전분기랑 비교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채 공급에 대한 부담감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의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금리가 앞으로 하반기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레벨 대에서는 더 빠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갈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 룸이 크지 않다면 곱하기 3 뭐 이런 거 하는 건 어떨까? 그렇죠. 레버리지 ETF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레버리지 ETF들에 대한 간접적 투자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 장기물에 대한 장기물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ETF를 사시는 전략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물만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꼭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손쉽게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지금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채요? 네. 맞습니다. 한국 국채... 한국은 지금 몇 프로예요? 한국은 10년물 기준으로 3% 정도의 수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 봐요. 얼마나 내려가요? 한국도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한 10월 달 정도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하사이클 시작한다면 내년도에 아마 2.25에서 2.50%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예요. 중립금리랑 물가 수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10년물 금리도 지금 레벨 대에서 적어도 한 70pp, 80pp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 룸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ETF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투자도 가능해요. 요즘 MTS를 가지고. 채권에? 맞아요. 그래서 직접 국내 장기 국채 종목들을 사시는 방법들도 특히나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을 사시는 전략들도 저는. 국채를 누가 나눠서 팔아요? 증권사에서 이제 나눠서. 저희 회사는 사실 팔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는. 다른 회사 지금 홍보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른 이제 대형사에서. 저희 회사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대형사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눠서 팔아요? 쪽에서? 네.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국채에 대한 선호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대충 단위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만 원씩 해요? 아니요. 천 원 단위로 팔고 있어요. 아. 그렇게 쪼개서 팔아요? 네. 원래 기관타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 단위는 10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기존에는 이제 고액 자산관들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투자하다가 이게 조금 돈이 나오는 수익성이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불과 2년 만에 채권 보유 잔고를 한 5배 가까이 증가시키면서 채권 매수세를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환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국내 채권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다 전세계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내 채권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사긴 사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혹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샀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진 않아요? 어... 사람들이 많이 팔 수 있을까 봐요? 네. 가격의 변동에 따라 됐다 그냥 조금만 채권 가격이 올라가도 금방 막 팔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의 비중은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 6%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기관 투자 자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가장 큰 매수 주체는 보험사예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만기 보유 트레이딩 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의 이탈의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낮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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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9월 말에 이제 WGBI라고 해서 주식으로 따지면 MSCI 아시죠? 네. 네. 그런 글로벌 선진 인덱스가 이제 채권 시장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인덱스 지수의 한국의 채권 시장 심사가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3번 정도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죠. 그런데... 왜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탈락한 이유는 정량적 조건은 다 갖췄어요. 국채 시장 사이즈라든지 그런 뭐 크레딧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다 갖췄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를 사기가 불편했다는 거죠. 왜요? 국제 통합 계좌 개설도 안 됐었고 외국인들이 살려면 국내 채권 브로커리지 하우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수를 했어서 이제 굉장히 거래에서의 불편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외환시장 거래가 아마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됐었었고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래의 불편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스가 나오다가 이 두 가지가 올해 6월달이랑 7월달에 해결이 됐어요. 6월 27일 날 이제 국제 통합 계좌 기구가 개설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달부터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9월 말에 편입이 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통 심사가 3월 말 9월 말 연 두 차례가 예정이 되었거든요. 이번 9월 말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말 정도에는 실제로 편입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거래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대략 한 5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 한국 국고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26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통화정책 펀더멘털 측면에서 현재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올라갈 재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고.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채권 얘기가 잠깐 나와서 기업들이 내놓는 채권들 있잖아요. 그거가 이자를 엄청 많이 주는 데가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알만한 회사고 9회사? 유명한 회사인데도 8%, 9%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찬스인가? 하는 생각을 살짝 저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한 선택일까요? 다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 채권 말씀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 특히나 장기 국고채도 매입을 하는데 최근 작년, 정확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미만의 단기채인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고금리 크레딧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높아졌어요. 제가 직접적인 기업 언급을 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7%에서 8% 금리를 주기도 하고 보험사가? 네. 실제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사체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도 예를 들면 한전체라든지 그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채권들도 후순위 채이긴 하지만 이제 한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선호세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 기준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베이스 금리잖아요. 그러면 크레딧 채권에 대한 금리들도 일정 스프레드를 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발행하는 채권금리가 올라갔던 거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평가되는 기업들의 발행금리는 더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기업채들은, 기업채권은 수수료가 좀 셉니까? 사고 파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증권사들마다 정책들은 다 다른데 똑같이 개인들은 증권사들이 쪼개서 파는 채권들을 MTS로 다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특별히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또 기업채권은 수수료가 좀 세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개인들의 참여도도 높아졌고 증권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 관련돼서 차별화를 크게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본 얘기도 잠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거는 예상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미국, 일본의 금리 인상.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일본에 현재 너무 떨어져 있는 환율 같은 거 너무 높은 환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본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로서는 수출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로서는 괜찮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은 엔저 구도가 조금 과도하게 꽤 긴 기간 동안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국내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그동안 국채를 월 6조엔씩 매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2026년도까지 3조엔으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동시에 발표를 했던 거죠. 이런 정책들 자체가 앞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행태다 보니까 일본 환율 측면에서는 엔저에 대한 되돌림 행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국내 수출 경쟁력에서는 긍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과연 일본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바뀐 통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는 딱 나눴어요. 5대 5로 3분기 때 인상을 한다? 또는 3분기도 어렵다. 4분기 정도에 가야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로 나눴었는데 사실상 3분기에 인상하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런데 왜 어렵을 거라고 하는 그 측면이 의견이 있었냐면 일본 경제를 살펴보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실물 지표까지 고려를 한다면 일본의 민간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수 위축을 시킬 수 있는 금리 이상은 당연히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실질금, 임금 상승시키자고 이제 금리 이상을 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민간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 정책인데 오히려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 민간 소비를 깎아먹는 행태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엔저 영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결국에는 실질금의 감소로 인해서 내수부진이 더 촉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일본은행은 조금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일본은행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민간 소비 관련해서는 엔저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물가 부담이 주는 구조적인 민간 소비의 취약성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 정상화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긴축의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엔화가 이제 162인가까지 찍었다가 이제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40 이렇게까지 갈 거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시 아마 150대 중반쯤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략 엔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연말 일본의 정책 금리가 정말 맥수로 0.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뭐 엔화 같은 경우는 140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하로 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만약에 0.5도 힘들다. 이제 0.25까지로 일단 올해는 정책 금리 이상을 클로징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제 140엔 때 후반부에서 150엔 때 초반에서 레인지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화는 일본 엔화 영향을 더 받아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위안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안화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의 펀더멘탈은 계속 안 좋아요. 다른 나라랑 비슷한 흐름 나오겠지만 중국은 부동산 경기 위주로 정책들을 지금 다 펼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안화 자체는 중국의 인민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가능성들이 큰 거죠. 그러면 위안화는 약세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원화는 국내 펀더멘탈도 반영을 해야겠지만 대외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보니까 원화도 크게 강해지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더 원저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일본은 금리 이상을 하는 케이스고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그러면 N화가 세지면 원래는 달러는 약간 약세로 갈 거고 당연히 달러는 또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약간 더 밑으로 갈 거 같은데 우리 원화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서 원래는 1,300원대 혹은 그 이하까지도 바라봐야 정상이나 지금 위안화 따라간다면 우리 원화는 또 1,300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그냥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준이 지금 얘기는 나왔지만 50BP 과거처럼 75BP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약해질 이유 자체도 없고요. 그럼 뭐 우리 원화는 재미없는 그렇겠네요. 네. 지금 통화정책 구도상은 그렇고 뭐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8월 1일입니다. 이제 제가 돈이 한 150억쯤 있어요. 아, 150억이요? 자산분 배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채권 담당자다 보니까 주식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라서 아마 매력적이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에 대한 분산 투자를 조금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첫 번째로 조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며 10년물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들의 비중을 늘리시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조금 분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고금리 크레딧 플러스로 이제 한 3년 이하의 국고채 단기채를 담으시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메리트와 자본 차익에 대한 메리트를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한 50억쯤은 저 장기채 투자도 하고 네. 아니면 50억 정도는 채권 투자하시고 이제 뭐 100억 정도는 좋은 주식 사시고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아, 주식시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경기가 안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 어떻게 살까요? 엔비디아. 아, 테슬라 저점. 테슬라 저점. 아, 알겠습니다. 150억 있으면 뭐하러 투자합니까? 네. 그냥 그거 잘 갖고만 있어도 되지. 부동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150억 있으면 뭐하러 주시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지금은 장기채,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장기채쯤에 그리고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약간 좀 분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FOMC, 또 BOJ, 우리나라 등등까지 통화정책 그리고 환율 등등 여러 가지 짚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종종 이렇게 좀 저희 스튜디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 좀 자주 뵐까요? 네,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5% 앱에서 확인하세요.